통도교회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섬기는 통도교회에서는 송구영신예배 때 전송도가 함께 전도서를 통독합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가져보았고 부족함이 없이 누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쾌락과 향락도 즐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 쓰디쓴 깨달음을 얻은 그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 전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전도서 한 권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이 이 모든 체험을 다한 후에 쓰도록 하신 책이니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그의 가르침을 시작했던 전도자가 삶의 끝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향해 전하는 진심어린 당부의 말은 인생의 허무함과 그 헛됨이 어떠한지를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인간으로서는 인생의 어떠함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곤 모든 이가 죽는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삶이 허무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깊은 깨달음 위에 비로소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를 통독하시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멋진 2024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속 기적이 여러분 삶의 기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127일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조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줄곧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실을 줄곧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댐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돼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를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만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3장 범사의 기안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대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면마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우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하스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제 128일 전도서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생활은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 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은이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늦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 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등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슬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애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사를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대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보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도서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히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오메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봐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시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오메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오메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메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오메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오메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야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오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129일 전도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 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업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느니 하나님을 경애하여 그를 경애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아니하미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뤄놓은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느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뒤미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숨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하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하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하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자꾸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업의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업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업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말며마 상할 것이오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말며마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요익하니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업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오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대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신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이를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이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듣는지 저것이 잘 듣는지 혹 둘이 다 잘 듣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야마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야마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경력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0분의 성경 전체 이야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처럼 성경 전체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또한 홍수심판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레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 흉년의 백배결실을 거둔 이삭 열두 아들로 열두 집하에 기둥을 세운 야곱 이렇게 족장 세 사람의 가난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 때 민족을 만들기 위해 입애굽한 이야기입니다 400년 후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의 표면적 이유는 애굽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의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선교의 꿈인 제사장나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를 비롯한 제사장나라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이며 민숙이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제사장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세대 이야기이고 신명기는 만나학교 졸업식 설교입니다 만나학교 졸업생들이 약속이 땅 가난해 48개 관공소를 중심으로 제사장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여우수화이며 사사기는 350년 동안 제사장나라 1단계 흉년징계와 2단계 수탈징계 가운데 진행된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이고 룩기는 사사시대 제사장나라 교육 성공사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켜 제사장나라를 꽃피웁니다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은 왕정 500년 동안 왕과 선지자 대립에 시작이 됩니다 타윗이 세번 기름붐을 받고 왕위되어 성전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나라 충성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연 타윗의 여러 시편과 하나님의 자랑 하늘보석 위협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건축 그리고 자먼 아가 전도서를 남깁니다 솔로몬 사후 남북 분열왕조 200년 동안 엘리아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의 외침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요나의 3일 기적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의 설득에도 끝내 여러보암의 길로 행한 북이스라엘이 빛이 8세기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이때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과 베들렘 탄생을 예고합니다 150년 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스바니아 하박국 나홈 요엘 선지자가 500년 왕정 평가를 포괄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예레비아는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인 바벨론 포로 70년의 4가지 의미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을 말하며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징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재건 세대에게 하나님의 미래 선물 역대기가 주어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남유다 포로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함으로 유대인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수룩바벨, 학계, 스카리아와 함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함으로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아말렉족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에스더의 파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어 산에 들인 공회를 설치하고 느예미아가 3차 귀환을 이끌어 성벽을 재건함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을 이룹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운 지 천 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의 사랑 고백과 엘리아를 보내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제국들이 변동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의 포톨레미 왕조 때에 모세 5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가 이뤄집니다 이어서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자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는 80여 년 동안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하므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깁니다 이후 헬라 제국이 로마에 넘어가면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이때 로마는 애돔족인 헤롯 가문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므로 성전을 로마의 통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바로 이때 BCYD 분기점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목자들의 기쁨 속에 베들렘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론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비밀 언덕이 되시며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새언약을 체결하신 후 1차 산에 들인 공예재판과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형틀이자 하늘성소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단번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길의 휘장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후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오순절 성령 채널한 열두 사도들이 제자시대를 열고 예루살렘 공예를 열며 2차, 3차, 4차 산에 들인 공예재판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편 바울은 다메세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예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동행하게 되어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년 후 안디옥 교회에 생긴 한례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예가 열립니다 이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와 같은 사랑받는 형제로 결의합니다 이후 바울팀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테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교회의 편지를 써보냅니다 바울팀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로마를 거쳐 땅 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예의 당부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오히려 로마 천부장의 협조로 5차 사내들인 공예를 열어 공예원들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이 거칠어지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하므로 사두계파와 바리세파를 분열시키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보호 속에 가이사라로 이송되고 다음 날 로마 천독 벨리스의 재판을 받고 2년간 구금됩니다 이후 바울은 새로 부임한 로마 천독 베스도의 재판을 받던 중 사내들인 공예의 살해 위협을 피하려고 결국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하며 죄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수 위송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론인 에베소서 기독론인 골로세서와 빌리뽀서 빌레문서를 써보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또다시 전도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로마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잔인하게 자영합니다 바울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설을 써보냅니다 바로 이때 순교를 눈앞에 둔 복음 1세대들이 복음 2세대들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베드로 전우서, 유다서를 남깁니다 이는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복음 1세대로 로마 대화재 이후 30여 년 동안 더 살아남아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여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 2세대가 이끄는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며 주님 속히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재림 약속을 전하며 개시록 이야기를 끝냅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21세기 신앙 부흥 운동을 곱셈하며 교회 부흥 운동을 곱셈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